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이번에는 동화성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비슷한 업체들까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고무랑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다가 얼마 전에 회사 실적이 잘 나오기도 해서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74년에 설립된 자동차 및 가전산업용 고무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2001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각종 해외의 많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임경식 회장 및 대표 외의 임직원들인데요 경영 자체는 임경식, 성락재, 공동대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요 성대표는 월급쟁이 대표로 지분은 대부분 임 대표가 가지고 있고 이분이 1949년생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시죠 72세인데 후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후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각종 고무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 고무 파이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창문 같은데 실링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가전 같은 경우에는 드럼 세탁기 역시 호스나 문짝 같은데 개스캣이 들어가고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도 여러 부위에 고무 관련 부품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고무로 된 가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텔레비전에서도 일부 커버에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품은 봤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부문과 가전 부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비중은 5대5 정도 됩니다 동사의 예전기사를 기반으로 보면은 국내 자동차용 고무 개스캣의 80% 드럼 세탁기용의 90%가 동사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현대 기아차와 같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납품이 되던가 아니면 가전 쪽은 대부분 세탁기 쪽으로 하는데 주로 LG 쪽으로 나가게 되면 샤프, 도시바, 히키타치, 하이얼 이런 곳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L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옛날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각 부문별 제품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는 지금까지도 비슷할 것 같고요 주로 호스나 어떤 파손 방지용, 진동 흡수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몇 년간 동사의 부문별 영업 현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죠 매출액 증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락가락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8년도에 가전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제외하면은 어쨌든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사의 믹스는 잘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자동차가 안 좋았으니까 여기가 빠졌었죠 부문별 OPM도 공시를 해놓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다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매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본다면은 한국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중국, 인도, 러시아, 기타 신흥국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시점부터는 국내는 명맹만 유지하는 모습이고 해외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늘려서 가는 걸로 보이죠 그나마도 신흥국 쪽 위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흥국 쪽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 이슈가 가끔 생깁니다 진짜 예전에 러시아 안 좋던 시절에 이 환 관련 노이즈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작년에도 보면은 외환산 손실로 금융 비용이 크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환산 손실이잖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전만큼 드라마틱하게 환이 변화하는 나라도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은 잘 올라왔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GPM이 크게 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13, 14년도 같이 높았던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13%선에서 판간비율이 늘어나면서 OPM이 한자릿수를 유지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익은 그래도 계속 일정 수준을 내고 있었다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 130억은 달성을 했습니다 재무구조 같은 경우 동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자 발생 부채가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총 부채가 1200억 정도죠 이거는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그리고 유형 자산 같은 거를 감안하면은 크게 차입이 없는 상태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증자나 자금 조달을 따로 하지 않았었죠 작년에 코로나 타격으로 2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요 3분기부터 다시 올라왔고요 이익 레벨은 오히려 올라왔어요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21년도 1분기 연인도 이때 이후로 안착이 된 모습입니다 분기당 매출액이 한 750억에서 영업이익 60억 정도 나는 건데 2분기까지도 기저효과로 올라온다고 치면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 매출 추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으로 맞아서 같이 올라온 건데요 그 배경은 가전이 슬금슬금 올라온 부분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전을 많이 사고 있는데 물론 TV 이런 거 위주로도 사겠지만은 세탁기도 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작년에 기저효과도 살짝 있기도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LG 세탁기에 납품을 하는데 LG전자가 나름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최근 미국의 세탁기 공장에 신규 투자를 집행을 했고 이런 거는 향후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작년 3분기부터 인도와 중국 쪽을 통해서 나가는 게 좀 올라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무 부품을 만드는 동사의 원재료는 고무일 텐데요 고무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합성 고무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옛날 사업법 것을 보면은 동사가 EPDM 고무를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고무는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지니는 내열성과 오일 저항성에 따라서 고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특색이나 용도도 다릅니다 고무나무에서 채취하는 천연 고무나 스틸램보다 TN 고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많이 쓰니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EPDM 같은 경우는 좀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EPDM은 합성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저항성은 뛰어나면서도 유연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동사 같은 회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오 석유의 자회사인 금오 폴리캠이라는 회사가 생산을 합니다 글로벌 4위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사가 원재료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EPDM 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그래도 고무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고무 값이 어떻게 되어야 좋은 거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었지만 워낙 2개통 회사들이 IR이 잘 안 되고 정보도 적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국내 EPDM 가격을 추정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동사의 GP 마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기로 보면은 이게 좀 더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하반기부터 같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GPM의 16%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익이 잘 나던 13년도에 16% 14년도에 18%였어요 워낙 요즘에 전방위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EPDM 고문 쪽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동사의 GP단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떠들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 나름의 신사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동사가 자동차 관련 부품을 하는데 내연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동사의 매출도 대폭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겠죠 회사는 뭐 누구보다 그걸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쪽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전기차 부품이 있다 이런 건데요 전기차의 바닥에 까는 배터리 팩에 조립부에 고문 캐스킷이 들어가거나 배터리 열을 시키는 박렬판의 냉각수용 호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품이 현대 기아차 쪽과 GM 그리고 중국의 장성차, 제일기차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동사가 납점이 됐어요 그래서 22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기로 뉴스를 띄웠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매출액이 연간 110억 정도로 전체 매출에서 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책거리라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많이 뽑아내게 되면 그래도 초반에 독점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동사가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전기차 말고 수소차도 있어요 여기 흐르는 각종 공기와 물 관련 덕트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회사 이야기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뭔가 보이는데 수소차는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고 생산량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미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뭐 떠들거리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연료전지 쪽입니다 여기는 동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스택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합자회사로 동화 퓨어셀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퓨어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만들겠죠 인증받아 가지고 22년부터 제품 상용화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 역시나 떠들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해보죠 왕년부터 전통적인 가치주였거든요 POR과 PAR이 한 자릿수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증익이 없었던 부분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동사가 배당을 주긴 좋지만 그렇게 많이 줬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좀 자사주라도 사긴 했습니다 근데 20년의 전기차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뛰게 되었고요 이익은 그 뒤에 오히려 올라오면서 현재는 POR 배수가 8배 정도 되는데요 그럼 예년에 5배 수준은 아니고 좀 내려와야 되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만큼은 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더 증익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시는 다시 떨어지겠죠 이거는 실적 발표를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POR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고무국 관련 부품을 만든 회사가 DRB 동일, 동일 고무벨트, DTR 오토모티브, 화성 RNA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얘네들이 그냥 다 이익이 나오는 만큼 나왔습니다 밸류 같은 경우도 편차가 있긴 했었지만 거의 다 비슷했었죠 이익 배수로는 DTR이 싸기는 제일 쌉니다 여기는 자동차용인데요 싼 걸 원하면 이런 걸 사보는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규모 차원에서는 동화 화성하고 동일 고무벨트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동화가 동일보다는 좀 낫죠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동일 쪽은 다 그닥으로 나왔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EGMB니 수소 자동차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자 튀었던 동화 화성이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 거품이 약간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1분기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들 이 상태로 가다가 다음 원인이 좋으면 또 위로 쳐주고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잘 모르겠을 때 제일 싼 거 사고 싶으면 그냥 DTR 사면 되겠죠 근데 동화 화성을 산다 이런 결론을 내보려면 계정에서 그래도 가전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유가 돼 있고 그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자동차 쪽 같은 경우 생산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게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무 가격 상승과 GPM이 연계돼서 실적적인 측면이 좀 개선될 게 예상이 된다는 것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더 떠들게 있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는 있다 EGMB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대차가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가는 입장이고 수소연료 전지 쪽도 있었죠 다들 언젠가 다시 시장에서 리마인드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업이 터지게 되는 시절이 온다면 주가 화성 갈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약간의 실적 기대감이 있는 꽁초 같은 느낌이지만 가져가볼만은 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봅니다 이상으로 동화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